오늘 은혜 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 보금 17장 20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누가 보금 17장 20절에서 35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니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오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여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비침같이 인자도 자기 나라에 그러하리라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바되어야 할지니라 노아의 때에 된 것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그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 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이 그 집 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오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롯의 철을 기억하라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오 잃는 자는 살리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자리에 누워있으며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오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으며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다 함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봉독해 드린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상이 누구냐 바리세인과 제자들이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말이 뭐냐 당시 바리세인들에게는 구약이라는 하나님의 말씀 즉 율법을 꿰뚫고 연구하던 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이고 제자들은 심지어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이를 직접 보고 들었던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 무슨 말이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알아듣지 못하고 또 깨닫지 못하고 있으니까 이들을 향해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해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함께 있다라고 해서 다 같은 그리스도의 절대 제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활하시고 또 다시 한번 찾아오셔서 친절히 하나하나 지금 이 시간에도 똑같이 세밀하게 알려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심의 말씀 듣는 지금 그 하나님의 음성이 바로 들려지는 시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지 않고 영의 눈과 귀가 열리는 시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보고 영적으로 해석 적용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를 누리시는 전두자의 삶을 살기 위한 정말 귀한 기도의 시안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첫 번째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20절 말씀해 보시면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니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오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예수님과 함께 모여있던 바리새인들이 지금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니까 즉 지금 질문하고 있는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때와 시기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답변을 보면 시기에 대한 것은 없고 단지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라고만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게 대답하셨냐 예수님은 단지 이 질문에 표면적인 문장에 대한 답을 하신 것이 아니라 바리새인들이 그 자신들 마음속에 가지고 있던 실질적인 내용에 대한 근본적인 답을 해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시 바리새인들을 비롯한 유대인들 대부분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나라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로마라는 나라의 속국이 되어서 온갖 핍박과 고통과 압재 속에 살고 있는데 구약에 약속된 그 메시아가 와서 자신들의 이 고통으로부터 해방시켜주고 독립된 어떠한 나라를 건설하는 것 그들은 그걸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믿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잘못된 바리새인들의 기본 전제를 깨트리시기 위해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렇게 대답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잘 아시는 사도인 1장 6절 말씀에도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께 승천하시기 직전까지 또 이렇게 물어봅니다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지만 이들은 그 시간까지도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사회적, 정치적, 육신적인 회복에만 관심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 오순절 마가다라빵의 성령이 임한 이후에야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한 말씀하신 그 내용을 드디어 깨닫고 사도인전 1장 8절에 증인된 삶을 살게 된 것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시면 그 이전에 지금 이때 예수님께서 이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계셨다는 겁니다 20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도에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오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는이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의 눈으로는 볼 수 있는 그런 가시적인 나라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뭐냐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가 임하는 그러한 곳을 의미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순간에 그의 삶 속에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가 임하게 되고 그걸 보고 우리는 그 순간에 또 그의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또 현장에 오직 예수만이 그리스도에 쉬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참복음의 진리가 선포될 때 그곳에 있던 흑암이 꺾이고 불신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를 믿게 될 때 그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많이 쓰는 단어는 아니지만 예전에 천국이라는 말 대신에 천당이라는 표현도 많이 듣고 또 사용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단어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죽어서 영혼이 가는 곳으로 여기고 사용했었습니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니지만 이 말은 자칫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꼭 죽어서만 가야 하는 머나먼 나라 또 지금 당장 나와는 상관없는 그런 나라로 치유할 수도 있게 만듭니다 그런 나라가 아니라 지금 내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 느끼고 체험할 수 있는 현재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오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이와 평강과 희락이라 여기서 말하는 의는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여기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더불어 평강과 희락도 함께 있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한마디로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이 주는 그런 일시적인 기쁨과 평안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참 평안과 참 기쁨이 임한 곳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바울도 온갖 고난 속에서도 참 평안과 참 기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참 복음을 증거하는 주의종이 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변화된 우리에게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줄 믿습니다 그리고 가시는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어떤 문제와 사건 위기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절대로 이 사실을 잊지 마시고 정말 사도바울과 같이 참 평안과 참 기쁨으로 맡겨주신 모든 직분 또한 잘 감당하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인자의 날입니다 인자의 날입니다 22절에서 25절 말씀해 보시면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를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여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비침같이 인자도 자기 나래 그러하리라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바 되어야 할지니라 22절 말씀에서 하고 있는 인자의 날이란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실 종말의 때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인자의 날에 누구나 또 어디서나 알아볼 수 있도록 확실하게 올 것이다 그러나 그날에 오기 전에 미리 징조를 보여줄 수도 없다 그러니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말에 속지도 말고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라는 것입니다 단 22절과 25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이 언제 다시 오실지 아주 조금은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즉 제자들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오시지 않겠다라는 것이고 또 25절 말씀해 보시면 사람들을 위한 십자가 대석의 짐을 지고 난 이후에야 내가 다시 오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로부터 2000년이 지금 지난 이 두 가지 모든 조건이 다 충족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예수님이 오실 수도 있고 한 10년 지나서 아니면 또 100년이 지나서 다시 오실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언제 어느 때 인자의 날이 임할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날이 언제 오더라도 반겨 맞이할 수 있는 믿음의 준비를 하고 있어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노아 시대에 임했던 홍수 심판과 또 소돔과 고모라에 임한 불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특히 32절 말씀해 보시면 롯의 철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노아의 홍수 심판이나 소돔과 고모라의 불의 심판은 예고 없이 어느 날 갑자기 찾아왔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을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그 심판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방법을 미리 알려주신다라는 겁니다 롯의 철, 롯의 아내에게도 역시나 분명히 빠져나올 수 있는 기회를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주셨습니다 그러나 소돔성에 있는 자기 집과 재산이 불에 탈 때 그것을 아까워하며 뒤를 돌아보다가 소돔기둥이 되어버린 롯의 아내는 현재 우리에게 하나님의 것이 아닌 세상의 우상을 사랑한 자의 결말이 어떻게 된다라는 것을 아주 절실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육신은 소돔과 고모라에서 벗어나고 있었지만 마음만큼은 어디에 머물러 있었냐 아직도 소돔성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갈등 속에 머물러 있지 말고 영웅적으로 깨어서 인자의 날을 대비하며 사는 삶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 순간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영벌의 심판을 받거나 영원한 생명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거나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도 이 축제의 날 함께 즐기면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증거하며 또 불신 영혼을 살리는 그리스도의 제자 또 언제 올지 모를 인자의 날을 대비하는 지혜로운 주의 증인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건 결론입니다 34절과 35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한 자리에 누워 함께 잠을 자는 사람 또 맷돌을 함께 갈고 있는 두 여자 이들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어떠한 관계로 볼 수가 있느냐 한마디로 아버지와 아들 혹은 딸 형제일 수도 있고 자매일 수도 있고 혹은 모녀관계일 수도 있고 혹은 부부관계일 수도 있고 혹은 친구나 친척 이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중요하게 말씀하는 그 포인트가 뭐냐 이들 중 한 명은 버려도움을 당하고 한 명만 데려감을 당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누군가 나 대신 열심히 믿는다라고 해서 다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나로 인해 우리 가족, 친척, 친구, 이웃이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 구원은 하나님과 나와의 일대일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감미교회 창시자였던 찰스 웨슬리가 영국 사람들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은 유명한 찬송가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찬송가 522장에 웬일인가 내 형제여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그런데 이게 원래 영어 찬양 제목에는 Why not believe my brother 즉 내 형제여 왜 믿지 않느냐라고 안타까워하며 질문하고 있는 그러한 문장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 시간에는 이 찬양의 가사를 다 읽어드릴 수는 없으나 이 찬양의 가사를 보시면 자신의 동족과 자신의 형제 자매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아주 간절히 원하는 웨슬리의 그 뜨거운 마음이 전달되어지는 찬양입니다 제가 갑자기 이 찬양 얘기를 말씀드리느냐 오늘 본문이 바로 이거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그 날이 바로 지금 12월 5일 오전 6시 예원교회 3층 바오롤이다 라고 한다면 우리가 대충 살아도 됩니다 대충 살다가 살아서 곧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함께 천국으로 행복한 표정과 행복한 마음으로 가기만 하면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날이 언제 올지 알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이렇게 자칫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해줄 수 있는 기회를 영원히 놓칠 수 있는 위험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예수님이 오신다면 혹은 누군가에게 지금 당장 죽음이 임하기라도 한다면 구원받지 못한 책임이 그 누군가가 아니라 입 벌려 찬 복음을 전하지 않은 나에게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내 노력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영원토록 함께 할 테니 내 이 복음을 모든 민족에게 전하고 가르치고 지키라고까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로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나라를 행복하게 누리며 또 복음을 증거할 때 영원히 살아나는 성령의 역사도 체험하고 또 즐겁고 행복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오늘도 누리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관사랏 달라 로 대 수